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E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1부터 F1 영역 제목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굵게 속성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F3셀에 요일을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 F4셀에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항상 표시하고요. 크기를 자동 크기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D4부터 D11 영역에 대해서는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표시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F4부터 F11 영역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숫자 뒤에다가 웹툰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테두리와 가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는 다섯 문항의 서식을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홈탭에 가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을 클릭하셔서 HY 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엽서 M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는 17이 목록에 없어요. 직접 17을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할까요? 그럼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F3 셀에 요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일자 다음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한자 요일을 선택하고 변환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F4 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로는 쭉 메모 삽입 클릭하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기에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10대 10대 신표 20대 모두 인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4에서 마우스로는 쭉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는 쭉 메모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을 클릭하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D4부터 D11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로는 쭉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를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고 표시하겠습니다 하시면 0.00을 입력하시면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요. 앞에다가 숫자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문자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 주십니다. 그 다음 숫자와 별표 사이의 한 칸의 스페이스가 문제에 보시면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4부터 F11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하시고요. 골뱅이 뒤에다가 문자 뒤에다가 웹툰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F11 영역을 선택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의 모든 테두리 그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 맞춤 탭에 맞춤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금액이 총 금액의 전체 평균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서 모든 데이터를 범위 정하신 다음 홈 탭에 가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총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총 금액이 제가 화면을 잠깐 내릴게요. 네 총 금액이 첫 번째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총 금액은 수식을 하나의 각각의 셀을 비교할 수 있도록요. 수식이 각각의 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한번 누르고요. 다시 한번 F4를 누르셔서 열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값이 작습니까? 평균보다 작습니까? 평균은 Average A, V, E, R, A, G, E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총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탭에서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표준색에 가셔서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파랑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총 금액이 평균을 아마 옆에다 하나 구해보시면 범위 정하신 다음에 평균이 32,827이네요. 32,827보다 작은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에 우리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화면에 계산 작업 화면으로 이동을 이동해서요. 첫 번째 문제는 필기 점수가 전체 필기 점수 이상이고 ~~이고니까 end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필기 점수 이상이라고 한다면 평균 값을 구해서 그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실기 점수가 전체 실기 점수의 평균 이상이고 이상이면 합격 그래서 여기에 전체 필기 점수의 평균이라고 제가 문제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평균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실기 점수가 평균 이상인지를 비교하실 건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커서를 2, 3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 필기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라는 함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필기 전체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필기 점수의 평균은 항상 같은 점수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필기 점수의 평균은 87.70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나의 같은 행의 필기 점수가 필기 점수 전체의 필기 점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조건을 주실 거예요.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아니요 크거나 같지 않은데요 라고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 점수 가지고 전체 필기 점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하나의 조건을 줬고요. 또 실기 점수를 가지고 실기 점수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하나 더 작성할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호 다음에다가 엔드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요 둘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엔드함수 쓰시고 끝에 가서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심표 두 번째 실기 점수가 있는 D3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 D3이 클릭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D12부터 D3까지 드래그하되 마찬가지로 실기 점수의 평균도요 항상 같은 점수를 비교하셔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평균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첫 번째 학생의 데이터는요.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4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이렇게 트루 값이 표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트루 값이 표시된 부분에는 합격 폴스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IF 조금 전에 조건을 작성한 식 맨 끝에 가서 클릭 트루 값이 나왔다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조와 점수를 이용하여 조별 점수의 합계를 점수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IF와 SUMIFS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잠깐 볼게요. 조건이 하나입니다. 조건이 하나라면 SUMIF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MIF 함수 사용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7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SUMIF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에 가서 H3부터 H11 영역에 가서 수식을 한 번만 쓸 거라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아래로 복사하실 건데요.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A조와 같습니까? 왼쪽이 클릭이 안 되시거나 방향 기동이 안 되시면 직접 K7이라고 쓰시면 돼요. 심표 그 다음 점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점수 영역은 I3부터 I11 영역을 가져오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점수의 영역은 항상 고정된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썸이프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A조 B조 C조에 해당한 데이터에 점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참조하는 영역은 꼭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총점의 평균을 구하여 점을 붙여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Average If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S가 붙었고요. 각 구한 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게 해서 M% 연산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식 표 3에 오셔서 E 16세를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Average 맨 아래쪽에 Average If S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Average Range 라고 떠요. 이거는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신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수학점수에 가서 선택하시고 수학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과학점수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과학점수를 선택하시고요. 신표 과학점수가 90점 이상 이라는 조건을 주기에서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Average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할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 1번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을 찾을 범위 2번 조건 작성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성적 우수자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소속팀이 영업인 총점의 평균을 구하여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니까 Average If 사용할 거고요. trunc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자리수값을 0을 넣으시거나 자리수를 생략하시면 정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 오셔서요. 영업팀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M24 셀을 클릭하고요. Average If 첫 번째 Rang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소속팀에 가서 신표 우리는 영업을 찾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신표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총점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83 문제에 나와있는 정수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trunc 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사실 결과에는 크게 값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함수 사용하셨고요. 숫자 값이 조금 다르다면 결과는 또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정수 형식으로 결과를 표시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하이푼 다음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여 남녀 형식으로 성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푼 다음에 있는 숫자 미드함수를 통해서 추출하실 거고요. 그 다음 1 또는 3은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 2 또는 4는 여라고 표시할 거고요.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공백 표시하는 작업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근데 숫자 오류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 if 에러 함수 있으니까 사용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푼 시작해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엔터 누르시면 주민번호에 빼기 다음에 있는 숫자를 찾아올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1이면 남 이면 여라고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직접 남 여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남 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큰 다음표 처리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라고 하시면 추주에 미드 다음까지 꼭 신표를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눌러서요. 숫자가 1이라면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라면 여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면 나 남 4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씩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넘기시면 돼요.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면 일단 성별이 표시가 돼요. 문제에서 if error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사용자가 데이터를 혹시나 잘못 입력해서 1,2,3,4가 아닌 다른 숫자가 입력되어 있다면 끝에 가서 신표 문제에서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표시해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 계산 작업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의 첫 번째는 데이터 정렬입니다. 상공 회원 관리 현황표에서 회원 등급을 골드, 실버 일반수로 정렬하고요. 동일한 등급이 있을 경우는요. 가입 연도의 셀의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를 아래쪽에 표시되도록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안쪽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이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할까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데이터 정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렬의 기준은 회원 등급을 가지고요.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니라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골드를 위쪽에 배치할 거고요. 골드 두 번째 실버 세 번째 일반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처음 추가하시면 바로 보이시긴 하는데요. 혹시나 안 보이시면 왼쪽 목록에서 골드 실버 일반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회원 등급의 값을 골드와 실버와 일반 순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기준을 설정하셨고요. 다시 기준 추가 만약에 회원 등급별로 데이터를 정렬하셨다면 가입 영도를 가지고 저희는 셀의 색깔을 가지고 문제에서 셀의 색깔을 가지고 현재 셀색 없음인데요. 아래쪽에 셀의 색깔을 확인해 보시고요. 176.240 이라는 셀 색깔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시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은 골드 실버 일반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 골드 골드 안에서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정렬 문제 첫번째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데이터 통합입니다. 표1과 표2의 판매량과 매출액의 평균을 표3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다시 2번에 표1과 표2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3에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통합을 할 때는요. 첫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합니다. 제품 코드가 아니라 기기 종류가 첫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표3에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시고 HE부터 JO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을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고 참조해 오셔서 표1의 데이터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추가 그 다음 표2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분석 단축 단추를 단추를 만들거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익합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클릭하셔서 첫번째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B17부터 영역을 드래그하실 때 Alt키를 누르고 B17부터 C18셀까지 드래그하신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이익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다시 한번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F4셀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매입 이익이 있는 C4셀 도하기 판매 이익이 있는 E4를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매크로 기록을 이제 종료 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합니다. 다음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이익 합계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서식 이라고 할 거고요. 회계 스타일로 B4부터 F15 영역에 서식을 적용할 거고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가지고 E17부터 F18 영역에 도형을 그려서 매크로 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 에 가셔서 모서리가 접힌 도형 을 선택할 건데요. 문제에서 나와있는 기본 도형 안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하고 클릭 그리고 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17부터 F18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도형 에다가는요.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서식이라고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지 서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도형 도형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 하시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에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B4부터 F15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회계 형식 통화 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회계 통화 기호를 원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적용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 시트 클릭 하셔서 다섯 문항의 차트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성된 차트에 수입액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워밀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범내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3차원 회전에 가셔서 Y 회전의 값을 3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각의 각을 20 쪼개진 원형은 1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이름은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고요. 안쪽 끝에다가 표시했어요. 글꼴은 흰색 배경 1에 굵게 크기를 1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은 월별 수출 현황 입력 하시고요. 글꼴과 크기 서식 적용 하시고 차트 영역 의 색을 색 5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서 첫 번째 수입 액 계열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주황색 계열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합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원형 차트로 바꿀 건데요. 원형 차트 3차원 원형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범내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범내를 선택하셔서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 있고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클릭 하시고요. Y 회전 값에다가 30을 입력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입력 하시고 그 다음 원형의 안쪽에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계열 옵션에 오셔서 첫째 조각의 값을 20으로 그 다음 쪼개진 원형의 값을 10으로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형 조각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 인데요. 그림이 살짝 이렇게 옮길게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데요. 기타 옵션을 이용해서 세부 항목을 좀 볼게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레이블 옵션에 오셔서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은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흰색 배경 1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흰색 배경 1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1포인트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글꼴 크기를 11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 작성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월별 수출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문제에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20 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디자인 탭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색 변경 그 다음 기본 색 변경에 색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색형의 색 5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차트 작업한 내용이 표시가 바뀌어 있는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결과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